물 막아보고 밀장 9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하던 제목으로 말씀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 상태에 나서 우리 모두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길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이 상황에 살다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운데 복벗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시면 저 영생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범 1장 9절을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리리 나세르 소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가 하느님 앞에 회교를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침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침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침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를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모두가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와 절망과 함께 살던 내 옛사람의 모습을 물속에 장사지내게 되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새삼으로 변화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침례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와서 그 침례식에 참여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을 축하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시대에 AD 60년 내로 황제로부터 313년 콘서진 황제가 기도를 공연할 때까지 250년 동안 말없이 없는 박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침례받는 모습이 발견되면 그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이 귀한 예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례라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 사람을 다 내던져버리고 나는 세 사람이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만만하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던 예수 사람의 모습에 붙잡혀 살지 말고 변화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고름두고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사람의 모습에 붙잡혀 살지 말고 변화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침념을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이 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침념을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될 때 성령이 내 마음과 대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귀한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시셨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절, 2절, 13절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성령 능력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변화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4장 14절, 1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장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4장 10장 3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충만 받고 권능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임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4장 10장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 앞에 정결하며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충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죄짓고 불이하고 방탄한 삶을 살면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삶이 진정으로 예수 모습도 아마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라데스 5장 22절 23절에 성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성격대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과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걸핍하면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충만한 것입니다 또 고집이셔서 자기 주장만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고집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5절에 여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까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신 자로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범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하튼 할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불이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주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이와여대 경영학과 김효곤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피스버그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신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지식 경영 분야의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에 푹 빠졌는데 부모님이 넌 음악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들을 서울대본에서 경장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작곡 공부와 음악 밴드 활동 교회 성가대 봉사를 통해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제1회 MBC 대학 가요제에서 눈이라는 곡을 갖다가 발표해갖고 대상을 받습니다 이 눈이라는 곡은 중고음악교과에서 쓰이는 만큼 유명한 곡입니다 마음을 잡고 경영학 박사 받고 함께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는데 자기의 가장 삶의 기쁨을 준 음악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음악 활동을 합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이 음반과 공연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성가곡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음반을 내기도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오니 저를 이끌어주소서 저를 이끌어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오니 저를 이끌어주소서 저를 이끌어주소서 우주만문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분이 더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음반 중에 그가 가난한 대학원 시절에 지금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면서 15개 곡을 지어서 그 아내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그 가사 중에 첫사랑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가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민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 시간 아니면 내가 한국 부르려고 그랬는데 참께서는 여러분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또 이 가사를 다 음미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있는지 언제나 그대만 생각하고 산다는 고백처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이 가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늘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어떨 때 바쁠 때 보면 설레지 못한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10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유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주님의 철을 거역하고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10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비행하고 돌이켜 의인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10편 1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을이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부 2호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신원회사 50주년 창립 예배에 가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날 박선순 회장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음면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할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집에 땅도 많고 농사도 지어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완전히 집이 망해가지고 6살 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 동양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가난 속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가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이 목포 국립감화원입니다 이 목포 국립감화원은 나라에서 깡패, 불량배들을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공부시키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6학년으로 편입해서 들어가서 오전에는 일하고 오해는 공부를 배웠는데 여기서 만난 선생님의 독실한 크리시안입니다 안병현 담당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때리면 맞을지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불량배들에게 많이 맡기도 하고 공부를 할 때마다 너 공부해서 뭐하냐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라남도 전체에서 1등을 해가지고 목표 중학교 장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 중학교, 목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한양대학에 입학을 하고 가정교사를 일하면서 고려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김재경 대통령 때는 공부비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픈 가난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까지 그가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처가의 스웨터 공동을 맡아 섬유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기양사업을 할 바에야 내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뛰다 보니까 과로에서 쓰러졌습니다 엎친 듯 엎친 듯 엎친 듯 엎친 듯 엎친 듯 병원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의사도 손도 못 대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장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때 자기가 일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채찍질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인도해 주시면 첫째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셋째로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넷째로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34살에 이 하나님께 소홍 기도를 드립니다 이 소홍 기도가 하나씩 다 이루어져서 신혼그룹이 한국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코나가 해외 공장을 세울 때마다 교회를 세웠고 공장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약 3만 5천명이 되는 모든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장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까지 세운 교회가 140개, 신학교는 130개를 세웠습니다 사회주의 국거나 이슬람 국가, 북한 개성공단 같은 데 교회를 세울 때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본을 보이니까 당국이 허가를 해 줘서 개성공단에도 교회가 두 개가 쓰고 베트남 공장구에도 그 공장 안에 교회가 쓰고 모든 곳에 교회가 서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원의 트레이드마크인 광고의 주일은 심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주일은 심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저들에게 전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주일은 심니다 이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경영해 왔는데 지금도 열심히 83살이신데 해외 성교로 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을 하셨습니다 저의 신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요 나이가 있어도 새벽기도는 죽기 살기로 나가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나가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동경에서 복회할 때 둘째 아들이 지금 신원그룹 회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본 게이오아 대학이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박상수 장훈이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 지금 동경 가는데 새벽기도 드리는 기도가 목사님 교회밖에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 꼭 새벽기도 나오고 나한테 아빠 좀 보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전화하세요 제 아들 새벽기도 잘 나오죠 지금 그 둘째 아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공부 잘하고 들어와서 지금 신원그룹을 끌고 있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은하축포를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안으로 못하되기를 주님으로 주권합니다